침 Santa 태우면 뭉개지거든? 여기 놓고 이렇게 뿌려버리면 그게 더 나을 거야 자우로 아따, 아따, 아따 물탕 안되게 번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딱 그런정도 그거는 반대쪽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 칠해야 하니까 일단 되는데만 칠하고 약간 좀 더 거리 두고 너무 가까우면 물리니까 오케이 여기 여기 있어요 신나랑 휩석여 주셔야 돼요 너무 느리나요? 괜찮아 딱 그 정도 될거야 넷플릭스 2강 사용료 내가 틀어놓은게 그래서 저 오늘 기사에 있는거 나 지금 좀 편할거야 으흠 어떻게 아 참 아파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집중하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으니까 수천천천이 생각했다보면 넌 가까이 다치하고 가야돼 아 여기까지 차지 바퀴셨지 일단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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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